핵샷 더블킬 멀티킬 스페셜포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 근데 다 위성이네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20킬하면은 슬랩바님 100개 앙크님 200개 어 블랙 뭐야 일단은 슬랩바님 100개 앙크님 200개 파파이님이 15킬에 30개 유투버가 너무 끊겨가지고 아 뭐야 슬랩바님 200개요 오케이 총 500개 아 530개 아 53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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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있다 아까 연속모드로 살짝 조절을 마쳤기 때문에 공주 파파이님 공주 파파님 별풍선 30개 감싸합니다 공주 파파님 Mum 왜 안맞아 resonance 어? 뭐야? 벌써 30개여? 뭐야? 벌써 30개여? 아이고 오파파이님 벌써 30개여? 만약에 성공 못하면 참산대 아 주식 거래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화끈하게 위성 코인 한번 상공해 볼게요 아 이걸 못잡았다 주식은 휘둥주식 아이고 아닙니다 아 이제 살짝 느낌이 오네요 원래 쓰나면 이렇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쏴야 되거든요 집중을 딱 해가지고 아까 전방이 솔직히 조금 짝방이긴 했는데 우리 편이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킬할 수건이 없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위성은 알죠? 공격부터 시작이거든요 텐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12킬 남았죠? 12킬 5팟 남았는데 5팟 동안 12킬 5팟 동안 12킬 저 분 상대로 가야겠다 11킬 단트럭 상승 방금 판 맞춘 거 같은데 뭐지? 아 보증 아닌데 다이밍 아이고 타이밍 이러파는 살짝 젖어도 괜찮은데 어 제가 상장하는 그날까지 야 상장 아 진짜요 바보달림 혹시 이어폰 없으신가요? 오 좋아 아군이 패배하였어요 3대1 자 전투력 일단 스카우트 지금 측정되나요 혹시? 전투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기모 오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제군님 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입니다 어 제군님 추천 감사합니다 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부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부인님 추천 분 지금 적당하기 보인님 추천 보인님 추천 폭하고 조금 이따 나오셔야 되요 원래 이런거는 아 나 이거를 또 너무 맞췄다 아 그건 에바야 아 딥보고 있네 자 일단 벌써 10킬이기 때문에 어 아 이거 일단 주신만큼 일단 생각보다 잘 되는데요 요새 스나가 잘 안맞았는데 아 근데 방금 점샷도 솔직히 좀 많이 맞아야 되는데 감도가 이렇게 아 포니 S20인데 놓고 오셨다고 아 우리님들이 도와주신다 P1이면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방을 잘 선택했나요 어떻게 혹시 유튜브 락이 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아프리카 TV 아이디가 없으셔도 그거는 그냥 눈팅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아프리카 TV에 휘둥그레 치시면 또 제가 있기 때문에 자 갑시다 아 이제 좀 다시 빡지충 해볼게요 킬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음 오케이 자 갑시다 아프리카 TV에 수능 지금 뭐가 바첨도 좀 나는거 같고 뭘 좋아 계속 계속 돌아다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우리 편이 방임 보고 있는 거 보고 개그럽 할 수도 있지만 방임이 사람이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봐달라고 얘기를 안했어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자 일단 힘들 키디 멀지 않았습니다. 아 이거 원코인 선고 가네요 바로 아이고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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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토가 확실히 전에는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도 따라가다가 잘 안 따라오네 좀 확 확 돌려야 되네요 아 아 아 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또 성공을 해야 재밌는데 지금 제가 좀 너무 팀원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단 20개 미션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30개 미션 가봅니다 개인적으로 30개를 한번 달성해 볼게요 집중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여기 방 슬퍼스나클링 아 여기 가위 어 슬램이 추천 감사? 나이스요 어? 빵냐고? 방금 방위 왜 안받냐고 뭐라 하시는분들 욕하다가 칭찬하시네 아이고 스레빠님 성공 100개 감사합니다 어 뭐야 왜 스레빠님 왜 300개를 쏴주세요 아이고 스레빠님 또 300개 감사합니다 100개를 더 얹어서 30키로 30키로 기원 30키로 갑니다 그러면 나있다 나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앙크님까지 200개 감사합니다 나있다 앙크님 미션 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형님들이 계속 얹어 주다보니까 그리고 파파이님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총 몇개 주고 630개? 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스레빠님 100개 그랜드슬램님 300개 앙크님 200개 그리고 파파이님 또 성공하기도 전에 먼저 30개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싸니 덕분에 나 일단 30개나 도전해볼게요 아 저 위치에 저거 네고도 다했다 방스낭 아이고 보너스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거 샷감이 좀 더러워나네 자 팀원까지 도와주면은 대략길 오케이 일단 팀이 적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일단 모릅니다 지금 판수가 방이 좀 야무지네 야무지면 또 야무지게 뚫어줘야죠 양 say 네나 clones 우와 뭐에요 방금 쾌 저거 그거죠. 열 발짜리 툭툭툭툭 쏘는거 두번 점프했다가 두번 다 맞았네 EBR 연상축도 빠르죠 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새로오신 먼저 반갑습니다 저총은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 쏘신데요 저분 아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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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시간 어 이긴거 같은데 아 이건 해치되었구나 자 방은 좀 빡세고 시프트가 지금 안 믿고 고향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향님님 추천 감사합니다 유튜브 렉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넘어오셔도 괜찮아요 어 위험해 야바위 제가 건드려 가야겠죠 이러면 서로 쏘는 겁니다 아하 이거 잡았어야 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하 아하 아 놀래라 방금 와 순간 반성으로 잡았다 아, 뭐야? 아, 내구도 없지 민초더. 아 위치에 네고도 없다 아까 어떤 분이 위치에 가라할때 할걸 게임중에 이게 첫판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고도가 갑자기 풀리는군요 요새는 아하 아쉬운데 자 일단 과연 어떻게 될지 오우 자 일단 한번 더 가나요 한번 더 오케이 일단 한번 더 기회 와 Q줌 옛날에 Q줌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잠깐만요 Q줌은 뭐 전지는 이상하나 아하 이걸 잡았어요 아하 까위야 카스 지금 어디있었나 자 방금 봤나요 점프샷 물뿜 아하 망했다 와하 팜껄 샵 JUSTHIS님 추천감사합니다 문결표 나이스 와 와 아 방금 오바다 쏠때마다 탄이 튀어가지고 와우스가 안따라갔네 와 다잡았으면 아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맞다 병원님이 수련 아 맞다 병원님이 수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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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